사도 바울 맥잡기 12번째 시간 오늘은 사도 바울 맥잡기 12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두세 시간에 걸쳐서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바나바의 선교여행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차 선교여행은 사도행전 13장 14장의 기록이 돼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역사적으로 구약성경에 한 번도 없었어요 신학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선교여행이라고 하는 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선교사를 보낸다 그러면 그래도 이제 세상이 많이 개화가 돼서 선교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조금 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말 그대로 우상단지들 신전들 이런 것만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이 다 거짓이고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고 그 다음에 더구나 그 사람들은 부활 같은 걸 믿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 그런 보금을 전하러 그것도 이교도들의 도시에 유대인들이 그걸 들고 나가서 전한다고 하는 게 그게 말 그대로 역사적인 그와 같은 사건이었다 그 일이 시작이 돼서 결국은 보금이 돌고 돌아서 우리나라에까지 전달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한 130년 전에 이와 같은 보금을 받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나서 안두욕으로 이들이 이제 돌아왔는데 안두욕교에 이제 문제가 생겼죠 유대로부터 형제들이 내려와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만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반드시 안내를 받아야만 된다 다시 말해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든지 유대인 개종자가 되든지 그 일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이 생긴다 이런 문제로 이제 형제들 가운데 갈등이 생겨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 야고부 등의 여러 사도들과 함께 회의를 거쳐갔고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에서 영원 무궁토록 탈출하게 하는 이와 같은 독립선언문, 독립선언문을 만들어내는 그런 내용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15장 이제 뒤에서는 바울이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안두욕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함께 본인들이 이미 개척해 놓았던 갈라데아에 있는 그런 교회들 여기 교회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는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마가라고 하는 이 사역자 이 문제 때문에 커다란 그런 갈등이 생겨서 그래서 결국은 바울 혼자 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그런 내용이 15장 이제 뒷부분에 이제 기록이 돼 있었고 원래 이제 바울의 생각은 안두욕을 떠나서 그래서 이제 터키와 지방을 쭉 이렇게 거쳐가면서 보통 우리가 소아시아라고 얘기하는 그 지역에서 갈라데아를 지나고 소아시아를 지나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갔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밤에 누가 나타났어요 꿈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제발 좀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되면서 누가가 등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누가와 함께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선교가 시작이 되는 이거 역시 또 한 번의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아시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팔레스타인 지방 그렇죠? 그게 넘어가서 지금 안두욕으로 넘어갔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소아시아 지방으로 갈라데아를 거쳐서 소아시아 지방으로 갔다가 드디어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스탄불이라는 도시 아시죠? 이스탄불 그게 옛날에는 비잔틴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넘어서서 거기가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거든요 그래서 그걸 넘어서서 드디어 복음이 유럽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빌리뽀에 가서 바울이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회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거기 누가 있었어요? 두아드리아시에서 나온 이 루디아라고 한 그런 여인이 기도하는 그런 처서에 모여있는 거 이걸 보고 가서 그 여인에게 조용하게 이제 예수교육시도를 선포해서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바울을 이렇게 환영하는 그런 내용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열두 번째 사도바울 맥잡기 제목은 바울의 빌리뽀 선교의 의미와 그 다음에 빌리뽀서 여러분 빌리뽀서 아시죠? 그 빌리뽀서 그 빌리뽀서를 나중에 이제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냐? 빌리뽀 성도들 위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리뽀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잘 이해를 해야 그래야 바울이 빌리뽀서를 기록할 때 거기에 나와있던 그 내용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아 이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빌리뽀라고 하는 그 도시가 어떻게 기록이 돼 있나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 가서 보면 이 사람들이 빌리뽀에 이르렀는데 그곳은 마케도니아의 그쪽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또 식민지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마케도니아가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케도니아라는 나라 아시죠? 그리스가 있고 그리스 바로 위에 있는 나라가 마케도니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리스의 한 나라였어요 한 나라의 윗부분은 마케도니아 아랫부분은 아가야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아카야예요 아카야를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아가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가장 큰 도시는 데살로니카야 지금은 데살로니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데살로니카라는 도시가 있고 또 하나의 큰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가 바로 맨 오른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빌리뽀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그러면 아가야라고 그랬어요 아가야의 두 개의 큰 도시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테네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우서 여기 이제 기록하게 된 배경이 되는 고린도라고 하는 커다란 항구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도 시간이 되는 대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빌리뽀는 마케도니아의 그쪽 지방에서 으뜸가는 도시고 로마의 식민지였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루디아 가정이 바울의 복음 선포를 듣고 그리고 구원받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그대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걸 감안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루디아 가정을 구원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좋은 일이잖아요 엄청나게 큰 경사가 이제 생긴 건데 그러면 연이어서 이렇게 경사가 생기면 좋을 텐데 실제 가서 보니까 그 일이 생기지 않고 곧바로 마귀가 이제 등장을 해서 그래서 커다란 사건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16절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누가를 포함하는 거다 그렇죠?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누가예요? 그렇죠? 우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그들 그러면 누가는 빠진 거고 우리 나오면은 누가도 같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를 포함해서 바울과 신라 또 그의 일행이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났는데 이 소녀는 점치는 것으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던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은 처음에 점치는 영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 점치는 영이 a spirit of divination 이렇게 돼 있어요 divination이라는 말은 점친다는 말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말로는 점친다 이런 얘기로 돼 있지 않고 피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기록이 돼 있어요 이 피톤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이름이에요 어떤 사람의 이름이냐 그리스에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요새 아폴로 11호가 달에 갔다 왔다 뭐 이렇게 해서 그거 50주년인가요 아마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요새 아폴로 11호 이야기인지 알 겁니다 그게 아폴로예요 아폴로 우리 성경에는 아볼로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볼로가 아폴로라는 거를 모르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아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아폴로라고 하는 그런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이름이 다른 식으로 불려질 땐 피톤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불려진 거예요 그래서 아폴로는 어떤 신이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 가운데 아폴로는 예술의 신이에요 예술의 신 그래서 여기 지금 점을 친다고 하는 거 이런 것을 어떤 예술로 보는 이와 같은 시각이 있었어요 이렇게 돼서 성경이 이거를 피톤이라고 하는 그 아폴로의 그 이름을 이제 번역을 하면서 이거를 점을 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6절 끝에 가서 보면 이 소녀는 점치는 것으로 여기 나오는 점치는 것은 디비네이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수읍생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앞날의 운수 길흉 따위를 미리 판단하는 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나라 식으로 점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 점을 치는데 그 여자를 소유한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아마 많은 돈을 벌어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정기적으로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보금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 17절에 바로 그 소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 하며 이게 한 번만 그린 게 아니라 여러 날을 이같이 하거늘 바울이 근심하여 몸을 돌이켜 그 영에게 소녀에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그 소녀의 몸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 영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하며 그가 영이 남자로 표현된 겁니다 그가 그 즉시 나오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여기 그 우리가 성경을 이제 보면서 놓치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소녀가 말한 걸 한번 유심히 한번 보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여기 틀린 말이 있습니까? 이거 틀린 말이에요? 이거 100% 맞는 말이죠? 100%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100% 맞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그 영이 사악한 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마귀에게 들린 사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은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쯤 지금부터 한 40년 전쯤에는 우리나라에 마귀 들린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막 몸을 찢고 길에서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인천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 도시가 돼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이렇게 되면서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뭐 하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100% 거짓말이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마귀도 100% 지금 여기 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00% 진실 이 사람들은 지국이 높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그렇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이거 한 마디도 틀린 게 없어요 한 글자도 틀린 게 없는 그런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마귀도 진실을 이야기하는구나 마귀도 진실을 이야기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확인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고 그런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들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마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야지 마귀는 항상 거짓말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귀도 진실을 이야기할 때가 있다 그런데 그 진실이 어느 경우에 100% 진실 경우도 있다 이 여자가 많은 돈을 벌어졌다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점을 쳤는데 아주 용한 점쟁이었다는 얘기죠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아주 용한 점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치는 그 일이 하나도 안 맞는다 그럼 누가 가겠어요 그러니까 마귀도 이런 어둠 속의 그런 일들을 일부는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점을 치게 될 때 그 사람의 앞날을 이렇게 조금 내다보는 그런 일을 통해서 무언가를 맞추고 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주고 계속해서 몰리는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 같은 데 가면 십자매 세부해서 뽑아오라고 그러고 이렇게 뭐 하잖아요 그게 다 틀린 건 아니다 마귀도 사람보다는 이 앞날을 예측하거나 하는 그런 능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지 거기 가면 무조건 100% 틀린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시고 이 소녀가 여러 날 동안 쫓아다니면서 바울과 그의 동료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이제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왜 소녀가 이런 말을 했을까 소녀 속에 들어있는 영이 얘기를 하라고 한 걸 아니겠어요? 그렇죠 소녀는 뭐 모르잖아요 거기 가서 보면 마귀에게 사로잡혔다 영어로 이제 가서 보시면은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 가서 보면 어떤 certain damsel, possessed with the spirit possessed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소유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통 possession이라고 얘기해요 영에게 사로잡히는 그런 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소녀가 무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야기한 건 소녀가 아니고 소녀 속에 들어있는 그 영이 소녀를 사라잡았으니까 그 영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왜 그런 일을 그런 말을 하게 만들었을까 아니면 그 소녀가 그런 말을 했을까 몇 가지 이유를 한번 좀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아요 아마 돈을 버는 것이 가장 큰 임무였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 이 일이 이런 일이라고 선전을 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선전을 해 주면 바울과 그의 일행이 자기에게 돈을 주지는 않을까 뭐 그런 이유도 있었을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울과 그 다음에 그 일행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를 이미 영이 간팔하고 혹시 이 소녀에게서 자기를 내쫓을까 하는 것이 두려워서 이 사람들의 호의를 입으려고 이 사람들 지금 선전해 주는 거잖아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지금 선전해 주는 거잖아요 나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이 혹시 그와 같은 일이 생길까 두려워서 그래서 이들의 호의를 받으려고 얻으려고 이와 같이 말을 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것이 있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 그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도 알아맞힐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또 이렇게 밝혀 놓으면 그럼 점치는 사람이 계속 더 많이 오지 않겠는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었을 거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그러면 왜 이 영을 내쫓았을까 나쁜 얘기한 거 없잖아요 그래서 나쁜 얘기한 거 없습니다 다 진실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소녀에게서 영을 내쫓거든요 자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첫 번째 이 여자와 그 다음에 자기들이 한 통석으로 인식이 되면 앞으로 복음 선포에 커다란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오케이 맞아 그리고 다니면은 이거 다 같은 통석이구나 이렇게 이제 되면 빌리포 지역에서 앞으로 복음 선포하는 게 이 복음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이 안에 들어있는 뭐 마귀와 같은 이런 종류로 인식이 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아마 바울이 이 소녀를 불쌍히 여겼을 거다 소녀가 그 말을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영 그렇죠? 그 영이 그런 말을 하고 그 영이 그녀를 포제했다고 했고 사로잡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소녀를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그 소녀에게서 그 영을 내쫓은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세상에는 그와 같은 마귀의 활동이 굉장히 성행했다 이와 같은 그 역사적인 증언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우리 옛날에 가서 보면 무당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 로마권 이 지역에는 유대인들의 그 지역과 달리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아주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 이게 이런 마귀의 활동이 아주 성행을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가는 데마다 제우스 신전 아폴로 신전 이런 것들 이제 지워놓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사람을 속여갖고 그렇게 해서 돈을 갈취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예수구의 수도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그 영을 내쫓음으로 말 그대로 사회를 개몽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런 일들을 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예수구의 수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 마귀의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이 된다는 것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건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지식이 더 풍성해지고 옳고 그른 것을 깨달아 알고 요한일서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을 시험하라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틀린 얘기는 하나도 안 했어요 올바른 이야기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영을 통해서 예수구의 수도의 복음이나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이 되는 거 이거 자체를 사도 바울이 용납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18절 가서 보니까 바울이 근심하여 몸을 돌이킨 다음에 예수구의 수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령하느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여기 가서 보면 예수구의 수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령을 한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거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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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걸 자꾸 이야기하면서 나가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걸로 이게 또 하나의 착각이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는 그 의미가 뭔가 우리가 기도가 끝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거를 또 잘못 이해를 하시고 그걸 예수님의 존암으로 한다 기도한다 그러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름으로 해야 돼요 존암이 아니라 거기는 예수님이란 이름을 높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란 이름을 높인다는 뜻이 아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름의 의미를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이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안준병이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놀라운 기적이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16절에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다 여러분 그분의 이름이 강건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많이 부르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안준병이가 그렇죠? 벌떡 일어났단 말이에요 일으킨 건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그 이름이 이 사람을 강건하게 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참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보면서 4장으로 가서 보시면 4장 17절에 다만 그 일이 백성 가운데 더 널리 퍼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어미 위협하여 그들이 이제부터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누가 고쳐준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건데 그걸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이 고쳤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고쳤다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대상 그 대상의 전 인격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 가지고 있는 권능과 그렇죠 모든 속성을 그거를 나타낼 때 그걸 이름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우리가 법의 이름으로 이 사람에게 5년형을 구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법이 이름이 있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법이 무슨 이름이 있어요? 법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와 모든 파워를 동원해서 너는 5년형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 예수님의 모든 인격, 예수님의 모든 권능, 예수님의 모든 속성 예수님의 모든 파워, 이런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런 일을 한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지 이게 진짜 이름이다 생각하고 자꾸 이름, 이름, 이름을 자꾸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다고 하는 거 기도를 하든지 명령을 하든지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전 인격,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전 파워, 하나님의 모든 인격, 속성 이런 모든 것을 두고 그리고 명령을 하고 모든 것을 두고 기도를 했다는 그런 의미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귀는 분명하게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소녀를 통해서 이 영이 말한 것은 하나도 거짓이 없어요 하나도 거짓이 없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나가서는 또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앞날을 예측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진실과 거짓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나타난 그런 현상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대다수 사람들은 이걸 구분하지 못해요 그런데 바울과 그의 일행은 이걸 구분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영을 시험하는 거거든요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적구리수에 속한 그런 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귀에 속한 그런 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입증을 해 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이 말이 마귀의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마귀의 어떤 사적인 이득을 위한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고 판단하게 될 때 예수님의 전 능력 파워를 힘입어서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을 쫓아낼 수 있는 이와 같은 파워가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다 이런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 19절에 이상한 일이 또 생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지금 마귀에게 이렇게 마귀 들려갖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던 어떤 사람에게서 마귀가 쫓겨나가갖고 이 사람이 정상인으로 모든 걸 제대로 판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박수를 쳐야 될까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 일을 일으킨 사람에게 대해서 화를 내야 될까요 사실 박수를 치고 좋아해야 될 일이잖아요 사람이 하나 정상으로 돌아왔으니까 그런데 그 반대 현상이 또 생긴 거예요 그녀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이득의 소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이제는 마귀가 떠났으니까 그 여자가 앞날을 예측하는 점을 칠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에 있던 치리자들에게 끌고 갔다가 행정관들에게 그들을 데리고 가서 이르되 그런데 이제 얘기하는 그 내용을 가서 보시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냐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 대한 평가가 세상에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사람들을 고소하려고 하면 나쁜 명목으로 고소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나쁜 명목이 뭐냐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이다 유대인 알지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와서 돈만 벌고 자기들 나름이 무슨 풍습만 지킨다 그러고 전혀 어울리지 못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고소를 하고 그리고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 이상한 걸 갖고 와서 이 도시를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준수하게 적법하지 않은 풍습들을 가르친다 사실 그런 거 가르친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비방하기 위해서 또 고소하기 위해서 전혀 사실도 없는 그렇죠? 이와 같은 걸 가지고 고소를 하니까 거기 무리가 함께 일어나 그들을 대적하는 일이 이제 생겼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고 행정관들이 그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때리라고 명령하여 그들을 많이 책지키라는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그들을 안전히 지키라고 하며 간수가 이러한 분부를 받아 그들 안에 있는 감옥에 밀어놓고 그들의 발을 착고에 단단히 채웠다고 하는 이와 같은 기록이 여기 가서 보시면 누가라고 한 사람이 얼마나 정확하게 모든 걸 기록하는가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26장 21장 넘어가서 나중에 이제 로마로 항해를 하다가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표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사실 어떤 항해자도 그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모든 걸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누가라고 한 사람이 역사적인 그런 안목을 가지고 정확하게 모든 것을 기록했다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기록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가서 보면 누가가 아주 정확하게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소녀의 주인들은 그 소녀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의 짐승처럼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를 데려다가 점치게 해서 돈 버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이 소녀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마귀를 내 쫓았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마귀가 쫓겨나가고 이 소녀가 마귀 영에서 이제 풀려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서도 몇 가지를 이렇게 유심히 봐야 될 게 있어요 목회자나 선교사가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잖아요 사역이 이렇게 진행이 되려고 하면 꼭 돈하고 얽히는 일이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첫 부분에 5장에 가서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 나오지 그것도 돈이잖아요 그렇죠? 또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면 그러면 또 누가 나오냐 하면 마술사 시몬이 나와서 돈을 주고 성령의 권능을 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도행전 16장에는 역시 돈 문제 그렇죠? 점치는 그런 문제가 그게 돈 문제거든요 돈 문제 이게 생기고 그다음에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보면 이 에베소 지방에 갔을 때 거기에 이제 다이애나라고 하는 그런 여신을 섬겼는데 그 여신을 섬기는 조그만 신전을 만들어서 그걸 만들어 갖고 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줘서 돈을 버는 말 그대로 은세공업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보금을 선포하는 거에 반대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금 선포하러 이렇게 나가게 될 때 닥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돈이라는 거예요 돈 문제가 이 안에 많이 거론이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미디어 선교라든 하여튼 선교라로 이렇게 하게 될 때 이 돈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시험에 걸릴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준다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때리기 전에 지금 옷을 다 벗겼다라고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그 로마 사람들이 범죄자들을 다루는 것과 같은 관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좋은 일을 했어요 마귀를 내쫓아줘서 한 사람을 올바른 정신을 가진 그런 온전한 인격체로 만들어주면 좋은 일을 한 건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다 그렇죠 로마 사람들이 지킬 수 없는 그런 풍습을 가져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서 종교적 편견 그 다음에 인종적 편견 이런 걸 가지고 이 좋은 사람들을 고소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일들을 가지고 저쪽 사람들을 흥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요소들을 이렇게 부추겨갖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막는 그런 일이 마귀가 하는 그런 일들이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됐는데 바울과 신라는 나중에 가서 보면 로마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밝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25절에서 29절 또 25장 11절 12절 이런 데 가서 보면 바울이 본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미리 밝힙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밝히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또 왜 미리 밝히지 않았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너무 일이 급하게 되다 보니까 그렇죠 말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여유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어쩌면 정말 하나님의 미리 아심 가운데 더 큰 목적을 위해서 나중에 일이 밝혀지는 것이 좋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을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찌 됐든 바울과 신라는 둘 다가 로마 시민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루디아 가정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렇죠 좋은 일을 하고 교회를 이제 세울 수 있는 이런 같은 터전을 마련했어요 또 점치는 그 영예에 사로잡힌 그 소녀를 고쳐줬어요 이렇게 돼서 아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들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일이 선한 방향으로 흘러갈 줄로 알았는데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일이 악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이 두 사람이 결국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게 보통 판단해 보거나 아니면 바울과 신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일이 다 끝났구나 빌리포에서는 일이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악한 상황이 지금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이런 선교사역을 하든지 어떤 사역을 하다가 이런 난관이 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런 일들 우리 교회도 지금 벌써 생겼잖아요 이런 일들이 제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렇잖아요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또 다른 계획 우리가 투명하기만 하면 우리 양심에 투명하게 그런 일을 하기만 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지고 계신 또 다른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지금 여기 빌리포 여기 교회 빌리포라고 하는 이 도시 안에서 일어난 그런 일이다 자 이 두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갇혀서 불평합니까? 불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주여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여기 가서 보니까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을 했다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당할 때 가장 어려운 때가 언제냐 한밤중이라고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에 가서 보시면 욕기 35장 10절 시편 42장 8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권 가운데 하나가 뭐냐 고통 가운데 가장 어려운 때 한밤중에 고통이 가장 심할 때 노래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특권을 주신다 지금 바울이 그 특권을 지금 누리고 있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상황에 관계없이 내적인 기쁨이 있는 그런 존재고 어느 누구도 어떤 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화평을 빼앗아 갈 수 없다 또 성도가 양심이 투명하면 그러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거룩한 기쁨이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빌리뽀서 강의를 했습니다 빌리뽀서 강의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빌리뽀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했어요 빌리뽀서 안에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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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말이 자그마치 16번이나 나온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빌리뽀서를 누구에게 준 거예요? 빌리뽀 교회 성도들에게 주었어요 빌리뽀서를 감옥에 갇혀서 기록을 할 때 바울의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16번이나 기뻐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여기 빌리뽀 감옥에 갇혔던 것을 그 감옥 속에서 기억을 하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전혀 사람이 생각해 볼 수도 없었던 일이 생기죠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리고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의 그렇죠? 가서 보니까 결박이 다 풀려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기억을 하고 지금 빌리뽀 선교관계 AD 50년경이에요 이게 끝나서 한 12년쯤 지나서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갇혀있냐 로마에 갇혀있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빌리뽀 교회를 향해서 지금 너희가 기뻐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할 때 바울의 머릿속에 뭐가 있었겠는가 빌리뽀 감옥 안에서 그 안에서 또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런 일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렇죠 감옥에 문들이 열리고 거기도 모든 사람들의 손에 결박이 발에 결박이 다 풀려나간 그런 일 그 일이 생각이 났기 때문에 빌리뽀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쓸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그 어떤 도시가 나오게 될 때 우리가 이제 고린도가 나오고 갈라데어가 나오고 이런 게 나오게 될 때 거기에 상응하는 서신서가 있잖아요 또 에베소서가 나오면 에베소서의 서신서의 그 내용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바울의 경험을 기초로 해서 그래서 이 경험 속에서 자기가 누렸던 이런 일들을 회상을 하면서 이와 같은 서신서를 기록했다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잘 숙지를 하고 그리고 각각의 그 서신서를 살펴보면 바울이 이런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한 거구나 하는 거를 기억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진이 일어나니까 27절에 감옥의 간수는 잠에서 깨어 감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여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그랬다 그 당시 로마의 법은 간수가 자기가 지키던 그와 같은 죄수들을 놓치게 되면 대신 죽임을 당해야 되는 이와 같은 일이 있는데 그 일도 사람들 앞에 끌려가서 그렇죠 많은 사람들 앞에 고문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싫으니까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시도를 하게 된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큰 소리로 외치며 내 몸을 헤아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다른 죄수들도 지진이 발생하고 자기들 몸에서 결박이 스스로 풀려나가는 것을 보고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하고 도망을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때 그가 등불을 요청하며 뛰어들어가 떨면서 바울과 신라 앞에 와서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질문해야 될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여기 사도행전 16장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여기 가서 보니까 선생들이요 그렇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정말 엄청난 것 같은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서로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일단 할레를 받아야 된다 그렇잖아요 할레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예수구의 시도를 믿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고 천중에 가면 뭐라 그래 마리아 믿으라 그럴 거 아닙니까 이슬람교 가면 뭐라 그래요 무한마드를 신뢰하고 이 무한마드를 통해서 알라를 믿으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바울과 신라와 그 동료들이 한마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타이틀 그것 세 개를 다 쓴 거예요 주 예수 그렇죠 주 내 주인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 내 구원자란 이야기예요 메시아 구약성경의 예언이 되어 있는 바로 그 메시아 그분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구원은 올바른 구원자를 알고 믿는 데서 나오는 거지 우리의 행위 아니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중보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고 보금의 진술을 그냥 그 간수에게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1절을 이전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원래 성경에는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런 구절들을 또 오용을 해서 집에 가장 한 사람이 구원 받으면 그럼 나머지 거기 딸린 식솔들 그 사람들은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거를 영어로 하우스월드 살베이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 제일 우두머리가 되는 할아버지든 아버지가 구원을 받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미국에도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서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나오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서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대신해서 서주고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해주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각자가 구원 받는 거예요 아들은 아들이 아버지는 아버지가 어머니는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서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의계 보고를 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 또 어떤 분들이 그날 그러면 아기들도 다 구원 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안에 모든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 받으니까 한번 아이들이 구원 받을 수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니라 바로 그 시각에 그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맞은 자리를 씻혀주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 가서 보시면 보금을 듣고 바울이 전하는 보금을 듣고 이해하고 그다음에 의지를 가지고 즉시 침례를 받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살짜리 이런 애들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구원 받을 수 있냐 보금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지각이 있는 사람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거를 이 age of accountability 그러니까 하나님께 외계 보고 할 수 있는 나이에 이르러야 그래야 보금을 이해하고 그리고 구원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 이하에 있는 아이들이 전혀 보금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이 어린 나이에 죽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간다는 겁니다 정신 박야가 이런 아이들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어린 아이들은 죽으면 림보아에 간다 그러고 연옥에 가 있는다 그러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의지의 표현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offer를 하나님이 구원의 offer를 주잖아요 이렇게 구원 받으라고 하는 거를 그걸 내가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 받을 사람이 다 정해져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어떤 사람은 구원 받는 그런 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속성의 위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 구원 받은 사람들 가운데 악의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즉시 침례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루디아도 구원 받고 즉시 침례를 받았죠 뭐 기다리고 무슨 교리문답을 하고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지 않아요 어떤 것이 침례의 조건이냐 예수님이 내 구원자시고 나의 주님이시며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그 확신만 있으면 그러면 구원 받는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난 첫 번째 증표 그것이 뭐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마귀의 천사들 앞에서 나는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읽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만 정확하게 알면 그러면 곧바로 침례를 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이제 보면서 간수에게서 엄청나게 발생하게 되죠 구원 받자마자 증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증표가 어떤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그 밤 바로 그 시각에 그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 맞은 자리를 씻혀주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은 뒤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이르러 그들 앞에 음식을 차려주며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니라 자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여기 이 간수 같은 경우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본인이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하고 본인이 채찍질하고 다 그랬던 거 있잖아요 그렇죠? 착고에 집어넣고 막 밀어넣고 그런 모든 거 일단 사과를 하고 그렇죠? 채찍 맞은 자리를 다 닦아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음식을 차려주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뻐하는 그게 진정한 회계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계는 말로만, 마음에서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지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서 그 전에 한 번도 생각해 볼 수 없었던 그런 일 간수가 이런 일을 하리라고 어느 누가 생각을 해봤겠어요 그런데 간수가 예수님의 영의가 아래 들어가자마자 사람이 완전히 백반십으로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간수에게 일어났다는 거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봐도 야,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구나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 이런 일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야 된다고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제 이 사람들이 풀려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 35절 날이 새니까 행정관들이 이제 하사관들 보내서 간수한테 보내죠 이제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하고 몰래 이 도시를 떠나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바울과 그 다음에 신라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그러니까 지금 로마 사람이라고 얘기했으니 우리라고 이야기한 걸 보면 아마 누가까지 포함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바울과 신라와 누가 이런 사람은 로마 시미였을 그런 가능성이 크다 죄도 정하지 않냐고 공개적으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몰래 몰아내려 하느냐 참으로 그럴 수 없으니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자, 이것도 또 하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또 하나의 사례다 여러분 가라 그러면 그냥 가도 큰 문제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라 그러면 아무 일 없다고 가라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 건데 바울이 이걸 지금 문제 삼은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 빌리포 교회가 형성이 되려고 그래요 자, 루디아의 한 가정이 믿었어요 간수의 한 가정이 지금 믿었어요 그렇죠? 거기 딸린 사람들이 많아요 다음 주면 20명이 얼마가 될 거예요 또 기록이 되어있지 않지만 여기 빌리포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들 가운데도 이 일을 보고 믿는 사람이 분명히 생겨났을 겁니다 그렇죠? 이제 교회가 막 형성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몰래 도망가듯이 떠났다는 이런 간증을 남겨놓고 그리고 몰래 사라지게 되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공개적으로 했으니 너희들도 와서 공개적으로 잘못했다고 하는 걸 시인하고 이렇게 한 이후에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러고 와서 말 그대로 바울이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상황이 역전이 돼서 이렇게 돼서 이 빌리포 교회가 형성이 되는데 악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뭐까지 동원했어요? 로마 시민군까지 동원한 거예요 바울이 어디 다니면서 나 로마 시민이다 이런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지금 형성이 되려고 하는 시점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어떤 특권 이것까지도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가 올바로 정착되는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세상이 가지고 있던 그와 같은 특권도 이용하는 말 그대로 지혜롭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결론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 여기 바나바 나오지 않지만 바울과 그 다음에 신라 이 두 사람이 주님의 일을 지금 하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고통 가운데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사 형통으로 모든 것이 되는 그런 일은 그리스도의 삶에 없다 지금 루디아의 가정을 구출하고 그렇죠? 그 점치는 그 소녀에게서 영을 쫓아가는 다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빌리퍼 감옥에 갇혀서 그래서 매를 맞고 갇히고 이렇게 하는 건 좋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와 같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이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일이 생기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식으로 표현하면 대판 싸움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자들 간에 커다란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도 주님의 일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지금 외부로부터 이와 같은 압력이 들어오고 막 매맞고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자꾸 사람이 뭘 계획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일을 하지 마라 오늘도 아까 점심을 먹는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앞으로 무슨 비전을 갖고 이 교회를 운영하냐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전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좀 의아하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이 교회가 생긴 지 11년이 됐습니다 11년 전에 8명이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5년 있다면 어떤 교회를 꾸미고 10년 있으면 교회가 몇 명이 되고 예배당을 꾸미고 선교사 50명을 파 저는 그런 계획을 한 번도 세워본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로 그날 그날 그날의 은혜에 합당하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이 무언가를 계획을 세워서 뭘 해야 되겠다고 하면 꼭 그 일은 사람의 일이 되고 사람의 야망을 이루는 그런 일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건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이나 다른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 저는 성경을 읽고 이렇게 봤을 때 그날 그날 주어진 그 일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에게 닥치는 일이 무엇이 어떠한 일이 닥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 지도자들 간에 불화가 생겨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이 된다 외부의 적이 이렇게 공격을 해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이 된다 이런 거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6장까지 오면서 여러 사람이 구원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구원 받아요 자 디모데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준 건 누구예요? 어머니와 할머니 그렇죠? 어머니와 할머니의 그 유대교고란 전통에 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그리고 결국은 디모데가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 루디아는 어떻게 구원 받냐 기도하러 가는 그 장소에 갔다가 바울과 조용히 대화를 나눈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죠? 여기 빌리포 간수는 어떻게 돼요? 극적으로 구원 받은 거예요 자살하기 일보 직전에 구원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자살하기 일보 직전에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천편일률적으로 이 방식으로만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 요한복음을 보시고 그렇죠? 마태복음을 보시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식이 여러 방식이에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구원의 소식을 전달하는 거하고 사마려성의 수가연에게 전달하는 거하고 삿개오에게 전달하는 그 내용이 여러분 천편일률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처한 그런 상황에 맞게 그렇죠? 예수님께서 보금을 전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고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방식 이런 것이 상황에 따라 그렇죠? 거기 놓여있는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다 다른 거지 이거를 천편일률적으로 이 방식에 의해서만 구원 받는다 이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광대한 분이라는 걸 이렇게 기억을 해야지 우리 방식으로만 딱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나님을 고정을 시키면 그것 자체가 교만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행위다 빌립보선을 그래서 여러분에게 잠깐 한 2, 3분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선은 어떤 상황에서 기록이 됐냐 여기 지금 사도행전 16정에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루디아의 가정, 간수의 가정, 또 죄수들 가운데 몇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빌립보 교회를 형성하는데 여기 17장 넘어가면서부터는 우리라는 말이 안 나와요 이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를 형성해서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사역자가 필요하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아마 누가가 남아서 이들과 함께 목회를 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12년, 14년 지나서 바울이 선교행을 다니다가 드디어 어디에 가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로마 감옥에 이렇게 갇혔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가셔서 지도를 보시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 직선거리로 1,000km가 넘습니다 직선거리로 직선으로 그러면 그거 걸어가든지 아니면 배를 타고 가면 1,500km 그날 2,000km 되는 그런 거리를 에바브로디도라고 한 사람이 걸어서 갔든지 배를 타고 갔든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로마에 바울이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돈을 거두어서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돈을 가져다 주라고 해서 이 사람이 돈을 가져다 주로 여기 왔다가 어떻게 해서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이 바울을 사랑한 그 사람이 그렇죠? 이와 같은 거를 기회로 해서 바울이 12년, 13년 전에 내가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그렇죠? 루디아에게 일어났던 일, 그 점치는 여자에게 일어났던 일, 그 다음에 감옥의 간수에게 일어났던 일 이런 모든 일들을 기억을 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래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그렇죠? 그 안에 그래서 기뻐하라고 하는 말이 16번이나 나온다 이런 거를 기억을 하면서 그 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빌립보에서요 그리스도 몇 번이나 나오냐? 짧은 서신 안에 서울은 7번인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고 한 사람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다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그렇죠? 이런 사람이 12년, 13년 전에 처음으로 유럽교회를 개척한 거 아니에요 유럽의 첫 번째 교회잖아요 그 교회를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회상해 볼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 그거를 글루다가 표현한 거 이것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거 이 역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시간 내서 읽으시고 그리고 이 감동을 그대로 유지한 채 빌립보서를 가서 이렇게 읽으시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와 같은 그 감동, 그 좋은 기억 이런 것이 어떠했기에 이와 같은 기록이 나오게 됐는가 이렇게 한번 맞춰서 보시면은 그럼 더 큰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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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 sb